안녕하세요. 한국예술원 개그학과 교수 이병진입니다. 저희 개그학과에서는 우리 코미디를 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고요. 코미디에 필요한 연기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함께 코미디를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도 저와 직접 함께 하면서 만드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딱한 수업보다는 실질적인 코미디를 만들고 연기를 배워가는 그런 학과니까요. 많이 또 지원들도 해주시고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습니다. 함께 하시죠. 함께 하시죠.